뭐해 당신? 사람 창피하게. 뭐해 쌍스럽게. 그걸 왜 주워? 아 죄송합니다. 이 사람 손목이 안 좋아서. 뭐해요? 안 자요. 안 자? 선물이에요? 왜 시계를 줘요? 우리 커플 시계 생긴 지.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. 당신도 이제 초라해 보일 나이가 아니니까. 이번 부사장님 모임도 있고. 초라해요? 늙을수록 좋은 걸 하고 다녀야 사람 대접받고 살아요. 그런가요? 일본 출장 갔다 올 땐 하나 담아 진주 하나 사 올게요. 나이 든 여자한테는 진주가 아주 잘 어울리니까. 그냥 왜 그래요 당신. 왜 그래요 왜 그래요. 전식? 알러지? 알러지? 알레르기요. 알러지? 어. 그 여기요. 여기. 계산 좀. 그럼. 한글자막 by 한효정